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67번째 재헌절입니다.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나라를 운영하는 데 기초가 되는 약속, 헌법이 탄생한 날이죠. 네, 우리 학생들은 재헌절과 헌법의 의미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? 송성환 기자가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. 재헌절에 몇 월 며칠? 9월 9월 18일 6월 15일 8월 5일? 우리나라가 일본 해장인데? 나라를 위에 헌신하고 그런 사람을 기르는 날 전쟁? 전쟁 날?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 동물 보호법 인간은 무슨 권리가 인권? 잘 모르겠어요.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생명 존중의 의무 탄생의 의무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닌데 양심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거 안에서 док당해 desaparez